얼마 전 멤버들이 보고 정말 데뷔 후에 하나도 안 바뀌는 멤버 1위입니다, 제가.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. 나이가 더 바뀌고, 나이도 먹고, 얼굴도 바뀌고, 나이가 더 바뀌고, 나이가 더 바뀌고. 나는 나이가 그대로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머리 내리니까 그 시절 막 왔다, 야. 그래요? 이 옷을 입으니까 제 본연의 옷을 찾은 것 같아요, 제 느낌은. 진짜로. 어느 의상보다 편안해요. 환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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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응, I'm not sure. 전 Thunderlighter 희미심이 안 어딘가 저 행운을 머라고 딴 길만 겨레 너나 잘해 체력을 다 모아지 말아줘 저의 멕시의 원하자 네. 가끔 걸어봐라는데? 와우! 도치가 악기 훨씬 나오죠? 저희. 싱글 시키기 아, 이 얼굴이었어. 싱글 시키기 이 애매한 제스처 이런 스타일이었죠? 완전 똑같아 야 뭐야 나이를 안 먹었냐 데뷔 첫날 때랑 똑같이 형 아니야 안 똑같아 이 형 렌즈 켜서 그래 렌즈를 끼면 어떡해 이 형 렌즈 꼈네 제스처 똑같다 또같아 이러면 똑같이 형 이거 똑같다 이거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자 그때 인사방식을 한 번 첫 인사방식입니다. 둘, 셋, 팡! 자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가 데뷔을 확인했습니다. 우와 신기해. 대박인거는 카메라 리허설을 했는데 앵글이 똑같아요. 앵글이 똑같아요 데뷔. 아 진짜 똑같습니다. 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 자 잠깐 모니터만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보니까 막내 셋이 갑자기 너무 달라요. 옛날에 막내가 너무 달라졌어요. 저희 우리 그때 제스처 그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. 데뷔 투어 한 바퀴. 이제 끝났어요. 모르니터보다 진짜 깜빡났어. 방송만 보면 진짜 똑같이. 그 다음에 제스처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아 깜빡났다 재밌네. 데뷔할 때 곡이 어느 곡보다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곡보다 쉽네. 아 재밌네. 지금 우리 팬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좋아하니까 너무.. 아 안무 잘해. 아 진이 형 바지 안 내려갔어요? 왜 안 울어요? 안 울어요 왜? 아 진이 형이 울었잖아요. 병이랑 한 번도 웃는 거 아니야. 아 울어야 되는데 진이 형. 여러분 모두 진이 형이 울었던 백스테이지 첫 방탄맘을 봐주세요. 꼭 봐주세요. 꼭 봐주세요.